외워요? 외워봐 외우봐요? 어 안 들려? 외우죠? 주민번호는? 생존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외워요 자, 아버님한테 가서 오늘 집에 가서 아빠, 군번이 뭐야? 몰라요 군대 다닐 때는 자다가도 지치면 군번 얘기해야 돼요 그치? 근데 지금 아빠한테 가서 아빠 군번이 뭐였어? 모르겠는데 왜? 생존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존하고 관계 있을 때 필사적으로 그걸 내 거로 만든다는 얘기야 그런 내용입니다